그래서 입어보시면 가슴이 유난히 봉긋하게 예쁘게 잡아주는 느낌을 받으실 거고요. 오른쪽과 왼쪽 가슴이 컬러가 다른 건 분리가 되거든요. 그만큼 편안하게 살찌고 나면요. 그리고 내가 오른손잡이도 있고 왼손잡이도 있고 가슴도 다 얼굴처럼 짝짝이죠. 움직일 때마다 더 편안하게 만들어드릴 거예요. 따로따로 잡아드리니까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각각 잡아드리니까 활동하기 당연히 편안한 거고요. 그렇죠. 빨려 올라가지 않고 볼륨을 볼륨대로 만들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입어보시면 그 어떤 브라보다 얘가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많이 먹으면요. 여기가 답답한 게 아니라 여기가 답답해요. 명치 끝이 답답하잖아요. 여기를 짓누르거나 와이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발음이 살랑살랑 들어오면서 숨 쉴 수 있는 편안한 브라고요. 가슴 몰두도 굉장히 말랑말랑 부드럽게 와이어 뭐 하나 없게끔 만들어드리면서 옆쪽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살이 찌면 가슴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문제잖아요. 여기를 완전 와이드하게 잡아드리면서 한 번 두 번에다가 세 번까지 잡아서 가슴 앞쪽으로 이 군살들을 살리 아니라 가슴의 라인으로 잡아드리고요. 팬티 보셔야 돼요. 특허받은 보정은요. 오늘 특혜나 가져가시는 건 하이웨스트예요. 지금 이 배 라인이 남는 공간이 얼마 없거든요. 여기 위에 살짝만 보여주시면 얘가 지금 오늘 특허 받은 것 중에서도 특허 라인이라서 거의 여기 면적이 별로 없어요. 여기 이만큼 내려가면 여기 살들이 다 문제잖아요. 이만큼 올라가는 블랙과 베이지 컬러가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여기까지 윗배까지 잡아주면서 아랫배는요. 심지어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까지 들어가요. 제대로 잡아드리는 특허받은 보정. 여기도 넓은 데다가 엉덩이도 완전 와이드하게 다 잡아드려서요. 엉덩이 살찌면 왜 이런데 문제잖아요. 이런데 이런데. 이런데까지 다 잡아드리면서 면스판으로 뽀송뽀송뽀송 들어가는. 오늘 저희 9만 원대로 노출하는 최적화입니다. 구성은 가장 많고요. 그리고 가장 저렴하고 오가닉 소재까지. 명절이라 저희 생방송으로 가장 좋은 조건 들고 왔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찐살들을 보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옆쪽에는 등살은 가슴으로 만들면 되고 그 가슴은 볼륨을 채워주면 되는 거고. 심지어 중유비가 닿는 부분은 유기농 면을 또 써서 여러분들 좀 건강하고 쾌적하게 입어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 지금 모신 언니 같은 경우는 평소 사이즈를 77 정도 사이즈를 입으세요. 그 언니가 지금 딱 사이즈를 정사이즈를. 사이즈 뭐 입으셨어요? 85C. 85C컵 딱 입으셨대요. 그랬더니 너무 잘 맞아요. 지금 일단은 가슴부터요. 가슴이 지금 처지지가 않고 싹 봉긋하게 따로따로 엑스클로스로 잡아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슴 모양도 굉장히 예뻐졌고 옆쪽에 빠져나온 군살이 없죠. 이렇게 잡아드리니까 복부도 마찬가지. 35cm가 더 넓어지면서 복부까지 한 번 더 쫙 눌러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요. 옆쪽을 봤을 때도 지금 여기가 되게 매끈해요. 날개 부분도 자국 하나 없고 빠져나온 군살도 있을 수가 없죠. 싹 커버를 해드릴 거니까. 등도 보시면 물론 후계 나이가 있지만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밀착감은 좋습니다. 여기도 빠져나오거나 올라오는. 사실 이게 막 다 이번에 먹은 살들이잖아요. 고객님. 사실 당장 뺄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도 하시면서 보정 속옷에 도움을 받는다면 좀 더 날씬한 몸매가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당연히.